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밤사이 교통이 통제됐던 영양군 두 개의 도로의 제설작업이 오늘 오전 끝나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해당 구간은 영양읍에서 청기면 파수고를 잇는 920번 지방도 4km와 석보면과 영덕군 집품면을 연결하는 910번 지방도 4km 등 두 곳입니다. 영양군은 산간도로의 제설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일부 결빙이 남은 것도 있다며 차량 운행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.